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우리는 미국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2. 대침체에도 한국은 다시 발전했다. 3. 한국 기업은 한국에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금융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미국에서 초거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습니다. 중국발 금융위기는 우리가 많이 힘들어져도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 전 세계인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급하게 찾은 국가는 바로 한국 오직 한국만이 해결 가능하다 라며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어떠한 대반전 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중국 상위 10개 부동산 회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 금융회사들까지 모조리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난번 헝다그룹 파산 때보다 규모가 수십배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는 현 시점에서 중국에서는 물가가 폭락해 난리가 났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폭락하는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니 그 누구도 제품을 안 사기 때문이죠. 만약 일달 뒤 집값이 1억원 더 폭락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지금 집을 사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n.i.t는 최근 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데 이어 물가 하락 소식까지 겹치며 전 세계가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i.t는 중국발 금융위기는 곧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브라질산 대두, 이탈리아 명품은 물론 석유와 광물을 사지 않게 되는 것으로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n.i.t는 중국발 리먼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분명하고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 n.i.t는 중국은 세계 1위 상품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주 클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n.i.t는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하는 등 n.i.t는 부정적 경제 지표를 아예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n.i.t는 중국인들이 망연자실해하며 완전히 포기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n.i.t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n.i.t는 중국은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n.i.t는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n.i.t는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n.i.t는 중국의 시한폭탄, 타임봄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n.i.t는 중국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n.i.t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타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n.i.t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과 높은 실업률 등을 지적하면서 n.i.t는 중국은 많은 경우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n.i.t는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미국으로까지 번진 것인데요. n.i.t는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미국으로까지 번진 것인데요. n.i.t는 미국에서 마저 이 시한폭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n.i.t는 미국 재무장관이 14일 현지시간 n.i.t는 중국발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의 위험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n.i.t는 중국발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의 위험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n.i.t는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보도에 따르면 n.i.t는 열런 장관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n.i.t는 중국의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뒤 n.i.t는 중국의 둔화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n.i.t는 미국에도 엄청난 타격으로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n.i.t는 미국발 금융위기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얼마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며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넣더니 이번에는 미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리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5일 현지시간 피치 레이팅스의 분석가인 크리스 을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은행업계 점수가 A에서 A플러스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면 JP모건까지 포함해 70개 이상의 미국은행에 대한 등급이 재평가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JP모건과 같은 최상위 기관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모든 미국은행이 연쇄적으로 하향되며 이 경우 현재 투자적격의 하한선인 BBB 등급을 보유한 소형 금융회사들이 졸지의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초고금리가 매우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미국은행들의 신용등급 연쇄 폭락이 일어나게 되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연쇄부도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지 못한 미국 내 수백, 수천만 가구들이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미국에 유치해서 미국의 실물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놀랍게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는 일본 기업들이나 독일 회사들이었는데 이제는 놀랍게도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토요타가 미국의 3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 현대차는 미국의 수십조원의 투자를 발표했고 일본 소니가 미국 내 2조 8천억 원 투자를 발표한 뒤 삼성은 미국의 200조원이 넘는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LG,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앞으로도 수백조원에 달하는데 그 어떤 나라도 이 투자 규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유럽 모든 기업들을 합해도 한국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미국에게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할 예정인데요.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통수를 치지 않는 것은 물론 가파른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 추가로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을 받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세부 조건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시원시원한 계획인데요. 결국 삼성도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의 깜짝 파격 제안이 나온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삼성의 공장을 통째로 카피하려는 충격적인 시도까지 있었다 보니 삼성은 대대적인 탈중국의 칼을 빼들었고 이를 모두 미국에 옮긴다는 파괴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7고 대달하던 중국 내 삼성 계열사는 최근 22개가 중국을 떠났고 그동안 삼성의 기술을 카피한 중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삼성 임직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변호사들을 대거 파견해 중국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 사업을 완전 철수한 뒤 미국에 올인하기로 한 삼성 중국발 리먼브라스 사태로 미국마저 금융위기 공포에 휩싸였는데 이번 삼성의 과감한 결단으로 미국은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처럼 전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이 없어서 파산위기에 놓인 상황 속에서 삼성처럼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번 삼성의 과감한 결단의 바이든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 한국에 대한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의 심장 바로 뉴욕이죠. 역사상 최초로 뉴욕주 시장이 직접 세계 금융 중심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톨지나는 황소상 앞에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태극기 개양에 앞서 애덤스 시장은 서울을 여행한 경험을 언급하며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고 생각한다. 한인 커뮤니티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커뮤니티가 없다며 미국에서 한인의 영향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막강하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금융 수도인 맨해튼 특히 볼링그린파그의 국기를 개양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전세계에 메시지를 주는 것 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중국의 통째로 복사하려는 시도가 발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던 A씨가 삼성전자 상무,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을 지낸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로 밝혀지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발각되어 실제 삼성전자 복사판 공장이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실현됐을 경우 삼성전자는 수조원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진짜 목적인 대만 반도체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유출 사건들이 발생할 텐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도 대만의 TSMC를 통째로 갖기 위한 것인데 최근 중국의 침공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보도가 나와 대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 TSMC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그런데 미국은 TSMC가 중국에 넘어간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만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유사시 대만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중국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미국은 분석한 것입니다. 14일 미국 온라인 매체 더메신저 더메신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더메신저의 중국 침공 시 대만 거주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 작업이 최소 6개월가량 진행 중이며 최근 두 달 사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러시아 편들기 등에 자극받아 유사시 대만 거주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대만 내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직 국무부 관리는 유사시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에 대해 실제로는 단지 신중한 계획 수준인데도 그런 준비 작업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침공 시 미국인 철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대만의 협에서의 갓등이 임박했다거나 물가피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고 답했는데요. 현재 대만에 장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미국인은 8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대만 담당 조직인 국무원 대만 판공실 주평련 대변인은 14일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당국이 늘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다고 하지만 미국 측은 언제든 대만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합보 등 대만 언론 매체들은 지난 5월 1일 올해 한광 한광 훈련 지휘소 훈련 cpx를 앞두고 이번 지휘소 훈련에는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제3국으로의 긴급 대피 비상 철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 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4월에는 차이 총통과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메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을 빌미로 대만을 겨냥해 전쟁 리허설에 가까운 대규모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민해방군은 훈련 첫날에 군용기 군함 등 하루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대가량을 동원하면서 3일간 실제 전쟁 리허설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미국 고위급 사이에서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라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021년 당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2027년 이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2027년이라는 일정표가 계속해서 언급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들까지 연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말을 거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살아있는 외교의 전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블룸버그 통신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벼랑해 있다고 표현하며 현 추세가 계속되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 가장 잘 분석하고 있다는 마이크 갤러거 공화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 매체 니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 에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예상했던 2027년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특위는 미 의회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 대처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주도로 2년 전 설치됐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 2월 중순 나흘간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라이칭더 부총통 추거정 국방부장을 비롯한 대만의 핵심 안보 책임자들을 만난 바 있는데요. 갤러거 위원장은 현재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경기 후퇴와 인구 감소를 비롯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들의 직면에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도 tsmc 위 반도체를 통째로 갖기 위함입니다. 앞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중국 자체 반도체 기업의 자금률은 5.9%에 물과합니다. 중국 진출 외국 반도체 기업을 모두 연 끌해도 15.9%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제 그 외국 기업들까지 모두 탈중국 수순을 밟게 되면 이제 진짜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회색 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자율주행 등 반도체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국가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tsmc를 폭파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주장은 지난해 미 육군대학의 논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점을 중국이 믿도록 만든다면 중국이 섣불리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미국 경제 싱크탱크 인 밀컨 연구소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 측이 tsmc를 파괴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라고 이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대만 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갑작스런 미국의 tsmc 폭파 발언에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의 tsmc 에 대한 폭격을 용납하지 못한다 고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거정 부장은 타이완의 서설을 폭파하려는 사람은 이미 방위 규범을 넘어섰다. 며 대만군은 국토 수호에 책임 이 있다. 국가와 인민 물자와 전략적 자원 을 수호하는 것이 원래 대만군의 책임 이고 미국의 주장은 주권 침해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tsmc 위 반도체 핵심 기술을 얻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위 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처럼 중국이 tsmc 위 반도체 핵심 기술을 얻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tsmc 의 의존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중국 에게 tsmc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물론 미국 정부도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현될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을 중국 베이징으로 보내 침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신냉전 으로까지 불리는 미중 전략 경쟁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미 국무장관의 방중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에 방문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중국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 을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중이 심각한 갈등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관리로서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 특위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과의 대화 노력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대화 노력이 역효과를 물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시도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 인데요. 어찌됐든 최근 중국의 행동들이 더욱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대만을 침공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tsmc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전세계 산업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이 대만 tsmc 를 폭파하겠다는 것을 보면 이를 대체할 수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의 반도체인데요. 미국 고위급에서 이러한 위기 섞인 발언들이 나오자 다시 한번 한국의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나 tsmc 의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 수요 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건설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은 축구장 400개를 합한 크기로 생산 3라인 공장 연면적 은 100만평방미터 약 30만평입니다. 단일 반도체 공장 중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 과 파운드리 시설을 모두 갖췄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했을 때 처음으로 이곳을 둘러보며 그 중요성을 전세계에 각인시켜줬는데요. 이미 이때부터 tsmc 위 대체자로 점찍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tsmc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이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기술력으로만 놓고 보면 tsmc를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 2위 tsmc와 삼성전자가 보유한 파운드리 첨단 공정 기술은 현재 3나노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처음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고 이후 tsmc가 6개월 늦게 양산을 개시하며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3나노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 했냐는 것인데요. tsmc가 3나노에 사용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핀팻. 핀팻 기술로 삼성전자가 사용한 gaa 기술은 핀팻보다 침 면적은 줄 이고 소비전력은 감소시키면서 성능은 높인 신기술입니다. tsmc는 2나노 공정부터 gaa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부터 gaa 기술을 도입해 각종 테스트를 마치고 수율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리잡으면 파운드리 점유율은 금방 좁혀지거나 심지어 역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팻리스들은 굉장히 냉혹하기 때문에 삼성 gaa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방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존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기존 공급업체인 tsmc와 계속 이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도 amd와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tsmc 위 동맹과도 같은 엔비디아마저 공급처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삼성전자에게 지속해서 물량이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파운드리 파워게임도 다른 양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5년 수주장고가 전년도 매출의 8배에 이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삼성은 차세대 설계자산 ip 에코시스템 파트너들과 협업을 강화하면서 ip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삼성전자는 56개 ip 파트너사와 손잡고 4천개 이상의 i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파운드리 사업부 출범 이후 ip 파트너와 ip를 지속 확보한 결과 2017년 이후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이를 기반으로 고객사수를 3년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이번 협력에는 인공지능,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고성능 컴퓨팅, hpc 뿐 아니라 오토모티브 모바일 등 전 분야의 고객들에게 필요한 핵심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새로운 팸리스 고객을 유치하고 모든 고객 에 대한 개발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글로벌 ip 파트너를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외 팸리스 고객들은 자신들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ip를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오류를 줄이고 시제품 생산과 검증, 양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편리하고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라고 극찬받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보신 분들은 도쿄의 지하철역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환승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노선에 상관없이 모든 지하철과 버스로 환승 가능한 교통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착열차의 운행 정보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카드 발매기 등에 지원되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해외 이용객들의 지하철 이용을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하철의 이런 놀라운 시스템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지하철을 접한 외국인들은 가장 먼저 편리한데 깨끗해서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시 하게 여겼던 시스템 하나하나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만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은 서울 지하철의 최고 장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많은 도시에서 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에 무료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서울 지하철 교동 시스템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 트립 어드바이저 는 지난해 전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소개하며 한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포지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 입니다. 영국 bbc는 세계 지하철과 비교해 서울의 4세대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를 세계 최고 시스템이라 극찬했습니다. 미국 cnn도 서울 지하철의 무선 인터넷을 소개하며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과 구간에서 휴대폰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하철 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우리에게는 그저 너무 당연해서 평범해 보였던 실시간 열차 도착 알림 서비스와 행선지 안내 게시기 역시 외국인들이 신기해 하는 우리만의 it 서비스입니다. 네번째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원스톱 엘리베이터 역시 부러움의 대상 입니다. 심지어 서울 지하철 전체 역 중 88%가 엘리베이터만을 이용해 승강장에서부터 출구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런던 지하철의 3배가 넘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으로 승객들의 편리함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서울 지하철 교통 시스템은 이제 해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교통공사는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의 서울 지하철의 기술력을 수출했습니다. 시드니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인 서부선 서부공항 라인이 운영 사업을 수주해 지하철 노선 설계부터 시공 운영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컨설팅 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2017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철도 사업에 진출해 왔습니다. 시드니 메트로 서부선은 호주 최대 대중교통 계획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민자 유입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이로 인한 시드니 광역도시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서울 지하철을 타보고 놀라는 점 중 대표적인 것은 결제 환승 시스템이 아주 쉽게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티머니는 일찌감치 뉴질랜드의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 결제 및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전세계 관광객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해외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티머니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태국 몽골 콜롬비아 등 세계 곳곳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며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뉴질랜드 웰링턴 지역의 전체 철도 노선에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해 2008년 뉴질랜드 웰링턴 버스 노선 이어 철도로까지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5개 철도 전 노선의 교통요금 정산을 티머니가 다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티머니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전세계 곳곳에 교통정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버스 결제 시스템 콜롬비아 보구타의 승하차 단말기와 유무인 충전기 휴대용 건표기 등을 공급했는가 하면 태국 방콕에는 통합교통 카드 시스템 정산센터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중심부까지 뚫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워싱턴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을 따낸 겁니다. 2003년 중국 광저우에서 시작된 사스가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 을 당시 광저우 지하철 사업을 하던 외국계 회사 직원들은 모두 철수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현장을 지키며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바로 삼성 sds였습니다. 마그네틱 카드 대신 코인 모양의 무선통신 승차권을 도입한 세계 최초 사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후 삼성 sds 출신 직원들이 독립해서 만든 중소기업 s-traffic은 2020년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멈춰선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지하철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을 따냈습니다. 당시 s-traffic은 미국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 시장의 80% 이상을 잡고 있는 현지 기업과 경쟁에 이긴 것으로 한국 강소기업의 실력을 확인한 워싱턴 지하철 공사 측은 이후 s-traffic 의 일감을 더 늘려주게 됩니다. 이후 s-traffic은 기술로 미국의 심장 부를 뚫은 강소기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미 워싱턴 지하철 프로젝트를 이끈 문찬종 s-traffic 대표는 2003년 삼성 sds 사업팀장으로 광저우 사업을 수주한 장본인이었고 팬데믹을 이겨내며 워싱턴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해낸 기술인력들은 20년 전 광저우 현장을 지킨 바로 그 직원들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s-traffic 의 장인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에 익숙한 직원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 발권 시스템 분야에서만큼은 알스톰 지멘스 탈레스와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과 it를 동들어 국내 기업이 미정부 기관의 교통 it 사업을 따낸 것은 s-traffic이 최초여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심쩍하던 미국 도시들이 워싱턴 지하철 사업을 보며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최근 s-traffic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 게이트 구축 사업까지 따냈습니다. 계약규모는 옵션을 포함해 4,700만 달러 약 610억 원으로 향후 3년간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설립 10년 된 벤처기업이 대기업도 뚫지 못한 세계 최대 교통시장에 k-교통 시스템을 수출했고 서울 지하철 요금 결제 시스템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식하는 셈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한국 기업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부정승차 방지 기술을 수출한 것은 한국의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s-traffic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교통운영기관인 바트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교통운영기관으로 오랫동안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역만 해도 부정승차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2,500만 달러 약 320억 원에 달해 불필요한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raffic의 자동발권 시스템 게이트 사업을 맡긴 겁니다. s-traffic은 부정승차 방지 솔루션이 강화된 슬라이딩 도어영 게이트와 고객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인공지능 카메라 감지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기술평가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더구나 s-traffic은 이번 수주를 통해 뉴욕, 필라멜피아,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부정승차 방지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도 부정승차 방지 이슈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더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지하철을 넘어 철도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호주 현지 교통 전문 업체 다우너는 호주 퀸즈랜드 주주 정부가 진행 중인 6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가 하면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이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 구매 사업을 따내려 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국이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낼 경우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고속철을 수출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내음시티의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내음시티 내 철도에 투입될 고속철 480량, 지하철 160량 등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로템 이미 이집트 전동차 및 현지화 사업을 수주해 중동국가에서 신뢰를 얻었는데요. 수도 카이로의 핵심 철도 노선인 2호선과 3호선에 들어갈 전동차를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하철 교통 시스템을 넘어 철도와 고속철까지, K-교동 시스템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 그리고 미국의 핵심 도시로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